반갑습니다 여러분 댓글들을 보니까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억수로 많드만 그래서 오늘은 군대 관련 꿀팁 이 꿀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입대를 하기 전에는 시계를 꼭 사 가십시오 머리를 밀고 가십시오 블로그만 뒤져도 나올 그런 팁들 말고 처세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60%를 기억하세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적용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대에 일을 100으로 잘하는 애가 있어 슈퍼 솔져야 그리고 완전히 관심병사가 있어 0점인 애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딱 60점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너무 잘하면은 존나 여기저기 불려가요 어 이 친구 일 잘하는구만 와서 저거 좀 작업 좀 해주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다한 퀘스트들이 늘어납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만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애매해요 야 너는 이 일 처리하면서 당연히 이 일도 같이 처리해야지 이것도 안 할 거야?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되 거기서 조금 더 위에서 봤을 때 쓰읍 하는 김에 저까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쓰읍 됐다 그래 요 정도 반응이 나올 정도만 일을 하세요 국방의 의무도 중요한데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군대 내에서 손해보는 일을 최소화 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생각을 가진 나라는 개인을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일 처리가 잘 되고 깔끔한데 요걸 했다가는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없고 저기 있네?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로 가면 안 됩니다 군대는요 돌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있는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기 전까지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가 이득 볼 건 별로 없고 상황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연장되는 개념이 뭐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촉수부대에 있다고 칩시다 명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부대인 민정부대에서 누가 오더니 저보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민정부대 사람이랑 싸우려고 들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나의 상사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베스트에요 내가 뭔가 상황이 생겼으면은 무조건 그냥 위에다 보고를 하세요 위에서도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으면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과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군생활하면서 몇 번 없는데 이 몇 번의 사건들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되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잘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입대하기 이전에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내세울 수 있는 특기 같은 게 있으면은 좋아요 거창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잘한다고 해도 내 선임이 아부실이에요 내가 마스터티어야 그러면은 선임한테 이 롤을 가르쳐주면은 선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얘는 나를 롤을 가르쳐주는 롤 선생이니까 작업할 때 편의를 봐준다든지 다른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봐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공부도 될 수 있고 서연고라고 하면 소문이 싹 나고 학생 신분일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간 거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겠어요? 상식적으로?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한다 축구 진짜 잘하면 대접받잖아요 낚시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당구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엄청 돼요 처세에 관련한 팁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소소한 팁들 훈련소 기간에 인터넷 편지를 친구한테 써달라고 하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대한민국 평가전 경기가 어떻게 됐다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인편으로 소식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좀 훈련소 기간 동안에 유용했고 입소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한여름을 피하십시오 훈련소 기간이 7,8월이에요 이러면은 땀냄새에 막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오늘도 좋은 얘기만 해드렸죠?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